미소 이야기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옷걸이의 달인 염두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옷걸이 하나로 올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옷걸이 부채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 단계씩 따라해 보실까요 옷걸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옷걸이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반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벤치로 이 위 아래 절반 부분을 잡고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으면 손가락 3차처럼 보이죠 빈 공간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벤치로 꾹 눌러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세요 양쪽 다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부채 판을 이 사이에다가 꾹 눌러서 안 빠지도록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시고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